화단의 구근 심기 화단의 구근 심기 방법을 알아 봅시다. 구근으로 심는 알뿌리 화초에는 큐립, 백합, 수선화, 히아신스, 카라 등이 있습니다. 구근으로 화초를 심을 때 필요한 퇴비, 삽, 레이크, 모종삽을 준비합니다. 레이크로 잡초를 제거하고 화단을 정리합니다. 퇴비를 삽을 이용하여 골고루 화단 위에 뿌려집니다. 레이크로 화단의 흙을 고르고 돌을 골라냅니다. 모종삽으로 구멍을 파고 구근을 심습니다. 구근을 심은 후 물뿌리개로 물을 골고루 충분히 줍니다. 아마도 물을 골고루 화단의 흙을 고르고 돌을 골라냅니다. 오일을 중심의 흙을 고를 모종삽으로 물을 골고루 일을 것입니다. 음